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6일 불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이 다 하락했습니다 아 이렇게 3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구요 우리 불꿈봉 세력선도 이제 바닥으로 우화양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79 포인트로 마감 했구요 어 3일간 연속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하고 1분기 기업 실적들이 전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3분의 1 토막 나서 어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2% 또 삼성전자는 어 음봉으로 계속 있다가 44,850원으로 양복 마감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코스피의 무거운 주식 중에 특히 sk 하이닉스는 단타 매매로 어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아 이런 움직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불군봉의 그 단타 스윙 대응법을 배우시게 되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종가 내지는 목요일날 그 점심 이후에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 수일 아 오늘이 금요일이죠 제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 조금 있다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어제 그 다우지스 같은 경우에도 어 다우존스는 그 하락을 했구요 아 또 그 s&p 500 지수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부 어 하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 미국시장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락한 경우구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어 주도한 그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금연산에 80조 정도 되는 구리광산이 발견됐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음 구리 관련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듣게 들을 것 같은데요 구리 관련 주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화인베스틸 대창 이구산업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그 구리 관련 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그 황영산에 구리가 80조 원 정도 묻혀 있다 이런 소식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요즘같이 주도주가 확실하게 없는 이런 때에 이런 그 구리 광산 들이 또 갑자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본 뉴스로 봐서는 요 이 구리 광산에 관련된 이러한 그 매장량 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울산지검에서 까지 아 매장량이 확인된 바 없다 뭐 이렇게 그 또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어 표본조사 에 어 이렇게 확인된 사실이 없다 라는 데도 불구하고 황영산에 이렇게 구리가 있다는 또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구산업 아 또 금강공업 화인베스틸 동일철강 이러한 그 종목에서 오늘 그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구요 어 또 오늘 그 자원개발주 이러한 그 구리 광산 확인 소식에 어 부산에서 이렇게 자원개발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또 반사 이익으로 수산중공업 한국내와 혜인 같이 남북경협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이 덩달아서 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냄새가 좀 납니다 아 약간 여러분들 구리 관련 주 자원개발주들 조금 그 조심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그 정부에서 화폐개혁 리 디노메이쇼 어 관련주들 어 이렇게 그 화폐개혁 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어 계획 세운 바도 없다 라고 발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달 5월달 13일에는 국회에서 이런 그 화폐개혁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래서 계속 화폐개혁 관련한 그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한네트 로지 csc 컴 청어 컴넷 어 kct 이러한 그 화폐개혁 관련 주가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시는 불금봉 그 조건 검색식 에서도 보시다시피요 동성제약 외에는 지금 조건 검색식이 불금봉 조건 검색식에 다른 종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굉장히 그 시기한 일이구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그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중단타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중단타 매매는 좀 상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초가를 동성제약으로 했구요 또 종가매매까지 그 동성제약으로 움직임을 그 같이 했습니다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어제 그 이렇게 상승 이후에 은봉이 나왔습니다 은봉 공략 한 거거든요 오늘 그 은봉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아주 좋은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봉 공략 할 때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죠 은봉 공략 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구요 오늘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어 매수 신호가 계속 나오죠 뭐 쉴 수 없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러한 걸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이 불끈봉 종목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어 종목이구요 여기 오늘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온게 지금 10시 한 30분 정도의 요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요지점에서 매수 하신 분은 이렇게 어 12시 가량 돼 가지고 충분한 아 3% 이상의 이러한 그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자리구요 오늘 제가 시간까지 정확히 얘기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2시 50분에 여기에서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3시에 끝난 거니까 아 2시 50분에 매수 하셨으면 바로 2% 수익 바로 낼 수 있는 이런 동성제약 이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오늘 계속 공부 좀 해 나가도록 할게요 불금봉 밴드 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불금봉 밴드는 요 여러분들 그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꼭 여러분들이 실명을 놓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끄는 바람에 밴드가 꺼졌어요 잠깐만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뭐가 하나 뜨길래 탁 건드렸더니 밴드가 꺼져 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밴드에 제가 아침에 장전에 한번씩 글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그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 이라고 검색 하셔가지고요 실명으로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밴드에 있는 동안 꼭 실명으로 있으셔야 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이 어 또 그 이름을 바꿔 가지고 어 실명에서 이상한 그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바꾸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퇴출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기 그 밴드에 회원으로 계시려면요 그 실명으로 꼭 유지해 주셔야 되구요 지금도 한 분이 실명으로 안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건데요 바꾸지 않으시면요 어 다른 그 얘기 없이 그냥 바로 그 회원 탈퇴가 됩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여기 우리 밴드에 어 계실라 그러면은 꼭 그 실명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7시 25분에 올렸는데요 이 부분 간단합니다 오늘은 어제 정가매매로 어버브 반도체를 했거든요 어버브 반도체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익하고 나왔구요 오늘 시초가는 동성제약을 했구요 또 정가매매는 그 동성제약으로 또 그대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홀딩한 유비케어 보시는 것 같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가매매로 유비케어를 가져왔는데 유비케어 또 팔지 못하고 홀딩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또 유비케어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우리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이러한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투자 때문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 하실 수 있구요 맞습니다 우리 그 삼성에서 133조 투자하고 전문인력을 15,000명 채용한다는 이런 소식으로 SAF 반도체 워닉 IPS DB 하이텍 또 칩셋 미디어 알파홀딩스 KC텍 어버브 반도체 시그네틱스 어제 제가 찌그네틱스 아니면 동성제약을 아침에 하겠다 했는데 시그네틱스가 좀 그 저항 때에 맞고 있어서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시그네틱스 우리가 하는 이 불꽃봉 종목은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어 종목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 다루는 법을 배우시면 요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배우시게 되구요 좀 있다 SK하이닉스 이거 끝나면 SK하이닉스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을 보면서 어 공부할게요 여기 카톡을 보내드리는 분은 저하고 1대1 개인교습 내지는 동영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굿모닝 동성제약 수금미 체결 강도 살피며 천천히 대응해 보세요 자 시초에 하라는 거에요 시초에 하라는 얘기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시 정도에 매수 하시는 겁니다 자 업어 반도체 1.8% 익절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업어 반도체 한번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어제 그 업어 반도체가 어 지금 우리 종가 매매로 매수한 겁니다 종가 매매로 이렇게 종가 부분에 어제 해서 오늘 9시 20분 최고치 83,200원 까지 찍었던 업어 반도체입니다 이런 그 계속 매소 신호가 나오죠 오늘도 매소 신호가 계속 나오니까 또 종가 무렵에 이렇게 그 상승을 쭉 했던 업어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에요 업어 반도체 이렇게 수익을 줬던 종목이구요 어제 종가 매매는 업어 반도체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죠 네 굿모닝 동성제약 수급 및 체결 강도 보세요 업어 반도체 입절 감사합니다 구길제지를 불금봉 종가 매칭으로 들었는데 결과 좋을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구길제지 오늘 엄청난 슈팅이 나왔구요 장중에 뭐 20% 이상까지 올랐던 구길제지 에요 또 이 구길제지 관련해 가지고 어 요거는 제가 추천한게 아니니까 나중에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밑에 보구요 업어 반도체 3.5% 입절했습니다 동성제약은 아침에 그 대응을 한 분들 아직 팔지 않아서 올라오지 않았구요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어 반도체 4% 축하드립니다 또 업어 반도체 1.9% 입절했습니다 종가 매매는 동성제약 입니다 제가 2시 7분에 올려 드렸습니다 시초가로 매수하지 않으신 분은요 2시 50분 이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시 50분 종가는 2시 50분 또 시초가는 10시 정도에 쭉 내려와서 매집하는 물건들을 요즘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불금봉 비법서 내지는 동영상 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요즘 그 하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종목을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캐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소가로 제가 카톡에 이렇게 올려 드리는 종목은요 보통 10시 정도에 사락을 해 가지고 매집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 점심 이후까지 쭉 매집을 하다가 오후 내지는 그 다음날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급등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거의 뭐 100%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대응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유비케어 2%로 입점했습니다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우리 그 가지고 가는 종목 1봉으로 한번 볼게요 어제 종가물앱에 사서 어제 올라가지 못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조금 올라왔습니다 분봉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단시 상승을 해 가지고 1시에 최고치를 한번 찍었던 이러한 그 유비케어 종목이구요 우리 또 그 장중단타 에이프로젠, KIC, AD칩스 갖고 온 그 ni, aprig, adi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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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ik. adik. adik AprogenB Margon kommen Gem Rob Enik Em usus Wmin 가 대응 changed into case.hlink. 그리고 wardus WminUS placuję 쭉 내려왔던 이러한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구요 오늘 말씀드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1년 365일 자리만 나오면 하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난 수요일날 제가 요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수익을 내고 갔던 SK하이닉스구요 어제 했고 오늘 아침에 갭파락 해가지고 시작했죠 지수하고 연동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갭파락 했을 때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데서 수익을 해서 오전 중에 수익을 맞췄던 SK하이닉스 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는 안정되고 좀 여러 종목 왔다갔다 하기 싫다 뭐 이런 분들은요 SK하이닉스를 전문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단타 스윙법이죠 SK하이닉스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매수 자리가 있었고 수요일 날 점심때 쯤에 매수 해 가지고요 1시 12시 1시 정도 매수해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인데 단타 스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도 오늘 팁을 하나 알려 드렸어요 나는 그 코스닥 이래든가 이렇게 막 불끈봉 종목 왔다갔다 하는거 하기 싫다 나는 이래서 좀 무거운 주 이런 것들을 갖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총 상위주 종목 중에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변동성이 좋고 어 유동성이 또 풍부하고 이러한 그 장점만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대응하는 법 불끈봉 공부하는 법을 여러분 배워 가지고 하시면요 SK하이닉스로 하시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힘들이지 않고 단타 스윙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22일 월요일부터 오늘 26일 금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 또 대응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구요 요번 일주일은 3일 동안 지수도 쭉 빠졌고 또 불금봉 종목도 그렇게 그 주도주 들이 없어서 어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없어서 대응을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 지금 키이스트를 매수해 가지고 저도 좀 물려 있고 어 또 음 제자 분들도 좀 물려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 키이스트 좀 상승해서 좀 올라 왔으면 좋겠구요 키이스트 관련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지금 그 신용 비율이 좀 10%로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는 같이 우리가 요 때 매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타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올라오다가 어 개파락에서 시작하면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세력 블러액 세력선이 바닥에 거의 다 와 있구요 좀 우상향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 어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지금 거래량 또한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은 이러한 구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키스트가 좀 상승해서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 그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매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휴일 동안 아 주말에 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화도 좀 보시구요 여러분들 그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머리를 좀 식히시구요 다음 월요일날 어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매매 하시고 어 저녁에 그 공부 시간에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